이번 주 대선 투표일도 다가오는데요. 이후에 정책 수혜주들도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의 전문가 명신산업과 RFHIC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명신산업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유명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전기차에는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핫스탬핑을 지금 명신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핫스탬핑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한번 접목을 시키게 되면 강도가 한 3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중량을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가 아무리 무거울수록 아무래도 항속거리가 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체 경량이 좀 낮은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체 경량화를 위해서라도 사실 동사의 핫스탬핑 기술은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추세를 본다면 굉장히 흐름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탄소 친환경 개념을 앞세워서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35년까지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의 모든 차량들은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서명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배터리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또 완성차 제조기술의 발전도도 덩달아서 같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떤 테슬라를 보자면 사실 좀 고가입니다. 거의 1억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수요가 좀 저조한 편이지만 추후에 이제 더 낮은 가격으로도 높은 성능을 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좀 낮은 가격으로 시판이 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어떤 한 스탬핑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석윤류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심해지면서 사실상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한 3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자가는 2만 5백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판매 급증에 따라서 명신 산업을 계속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시은 연구원님 매매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데 이럴 때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저는 여전히 원자재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순환매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 251%, 단기 순이익 182% 증가를 했고요. 판매 단가 상승에 따라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80억을 기록을 했는데 작은 시총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 산업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선박이라든지 플랜트 관련된 이벤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벤트 부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 가공협력센터에 지정이 되었고요. 초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원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본강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스틸의 원자재인 니켈의 선물 가격이 급등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희소금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상승세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00개의 국내 매출처를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 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정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적 대비해서 작년 고점 라인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 라인, 신고가 라인 5,500원 라인을 뚫게 된다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조조 성장이라든지 원자재, 그리고 전기차, 원정 관련된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정배열에 따라서 강한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과에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5,100원 라인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겠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35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 시초과 공약 종목으로 티플렉스와 명신산업에 대한 분석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RFHIC, 그리고 콘텐츠 기업이죠. 에이스토리 또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랠리 보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유리 리퀘스터 수고하셨어요.